아... 쉐이미는 정말 귀여운 것 같애... 아... 아! 놀려나! 나는 안 귀엽냐옹? 나도 나름 귀여운 포켓만 중 하나인데 하아! 얼마나 귀엽냐옹? 음... 귀여운 것 같기도 하고... 음... 근데 안 귀여운 것 같애! 아! 너무 아든냐옹! 아! 도착했다! 여기가 바로 댕 박사님의 연구실이야! 오! 여미니 아니니? 어... 근데 그 옆에는 못 보던 포켓몬들이 보이는구나! 이건 영이고... 아니 이건... 환상의 포켓몬 쉐이미? 이걸 도대체 어떻게 잡은 거니? 하하하! 잡은 건 아니구요! 쉐이미가 하늘을 날 수 있게 도와주고 싶어서요! 하늘을 날 수 있게? 아! 그렇지! 그라시데아 꽃을 쉐이미에게 사용하면 비행 타입 포켓몬으로 폼을 바꾼단다! 오! 아! 맞아요! 혹시 그라시데아 꽃을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나요? 흠... 내가 알기로는 지금 그라시데아 꽃이 피를 수 없는 날씨일 텐데... 어? 어? 그러면은 구할 수 없는 거예요? 흠... 그건 아니란다! 내가 알기로는 불포켓몬을 다루는 리타 제육관에 가버렴! 그곳은 불타입 포켓몬만 사용하는 곳인데 건물 자체가 비닐하우스처럼 따뜻해서 아직도 그라시데아 꽃이 피는 걸로 알고 있단다! 오! 그러면은 그 체육관에 찾아가서 꽃을 달라고 하면 주겠네요? 흠... 여메야 그거 아니? 그라시데아 꽃은 예전부터 생일이나 기념일 등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부케로 만들어서 주었단다!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리타 포켓몬 도장을 깨야! 체육관 배지와 도장을 깬 기념으로 관장님이 그라시데아 꽃을 주는 걸로 알고 있단다! 음... 그렇군요... 쉽지 않은걸... 에이! 그러면 불타입 포켓몬만 쓰는 체육관이니까 리자몽으로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? 그래! 체육관을 한번 깨보는 거야! 응! 자 쉐이미! 이제 내가 그 꽃을 꼭 구해줄게! 자 그럼 바로 풀 체육관으로 떠나볼까? 아! 잠깐 잠깐 기다려달라옹! 잠깐 나 화장실 좀 갈 수 있을까? 아! 그래! 빨리 다녀와! 아휴 급해 급하다 급해! 빨리 가겠다옹! 갔다 오겠다옹! 화장실은 밖으로 나가서 오는 쪽이란다? 아... 아... 여기서 살 뻔했다옹! 지금 어딨냐 야옹이! 지금 그 꼬마랑 같이 있다냐옹! 쉐이미도 물론 같이 있다냐옹! 도대체 거기서 뭐 하는 거야? 나한테 다 생각이 있다냐옹! 최첨단 무기를 들고 풀 체육관에서 내가 신호를 줄 때까지 기다려라옹! 쉐이미! 넌 곧 우리가 접수해주겠어! 구독! 음... 여기가 바로 풀 체육관? 아니... 인간 도대체 얼마나 걷는 거냐옹! 난 다리가 짧단 말이다옹! 아! 빨리 따라와! 여기서... 도장을 깨면은... 그 꽃을 얻을 수 있다는 거지? 음... 아니... 풀 체육관에 온 것을 환영하네 소년! 자... 그러면은 배틀이에요! 촤악! 저 배틀이다! 어? 나랑 하는 배틀이 아니란다! 저쪽으로 쭉 가서 사다리를 내려가서 배틀을 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야! 아니 관장님이 아니셨구나! 자... 그러면은... 이쪽으로 내려가면은... 체육관 관장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지... 어! 이거 뭐야! 어? 저게 뭐냐옹? 어... 여기 점프해서 건너가야 되나봐! 걱정 마 나옹! 나 같은 고양이들은 날 옆에서 이런 거는 남고 따니다옹! 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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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아아악! 으아아악! 나옹이가 떨어졌잖아! 아아아악! 야옹이 달려! 으아아악! 아이씨! 아래에 식인... 식인 식물들이 있어서 조심히 가야겠어! 흡! 흡! 아니 열매들이 있잖아? 이거 챙겨가야지... 큰일 날 뻔했다옹! 정말 죽을 뻔했다옹! 냥이 너 정말 큰일 날 뻔한 거야! 정말 무섭다옹! 저기는 다시는 가고 싶지 않다옹! 됐다! 이쪽으로 가면 된다는 거지! 야 나옹아 빨리 와! 좀만 천천히 가라 인간! 너무 힘들다옹! 빨리... 쉐이미의 소원을 들어줘야지! 여기 미론가봐! 미루! 너무 어지럽다옹! 인간들은 도대체 이런 걸 왜 하는 거냐옹! 이해할 수 없다옹! 풀 체육관에 있는 관장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지! 힘들다옹! 힘들다옹! 어? 어디로 가야 되지? 이쪽인가? 어? 난 풀 체육관 관장! 관장... 김장전! 음 좋았어! 그럼 풀 포켓몬 관장을 무찌르고! 그라시데아 꽃을 획득하겠어! 덤벼라! 나가라 헤룸이! 헤룸이라... 자 덧사트기! 헤룸이 너무 귀여운데 아... 좀 많이 아픈데? 괜찮아! 괜찮아, 갸라도스 네가 버텨주는 거야 갸라도스 달갑구만! 자, 팬텀 네가 한 번 버텨줘 꿈먹기다! 난 너먹기! 와, 뭐야? 피가 막 차 오케이, 리자몽 불포켓몬이니깐 풀 정도는 쉽게 잡을 수 있겠지? 화염방사! 노즈레인은 혼내줘! 화염방사, 효과가 굉장한데? 헤룸이! 너뿐이야! 화염방사! 좋았어 가라, 트로피우스! 혼내줘! 풀포켓몬은 뭐야? 좋았어 밤선인은 뭐야? 안 되겠다 쉐이미로! 쉐이미도 활약 좀 해봐야겠는걸? 뭐야? 아, 쉐이미! 밤선이 엄청 강하네! 리자몽 네가 마무리해야겠다 화염방사! 아직도 안 끝났어? 풀펜몬 체육관에 과연... 과연 포켓몬을 가져오다니 이런 못된... 아하하핰 뭐야 이 거북이는... 화염방사! 우리가 가서 헌내줘! 그만 그만! 이건 또 뭐야 이상의 꽃은... 화염방사! 으아아아아아악! 포켓 공간장을 무찔렀어 내가 졌다 배지를 얻었다니 배지를 얻었고 그리고 그레시데아 꽃은 어디 있나요? 내 뒤에 있다네 가져가도록 하세요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그 꽃이란 말이야 자 이제 이거를 쉐이미한테 주면 스카이 폼으로 변한다는 거지 오 진짜 쉐이미가 스카이 폼으로 신화했잖아 오 멋있어 오 쉐이미가 하늘을 자유롭게 날고 있어 쉐이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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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원을 이뤄서 정말 너도 기쁘구나 축하해 쉐이미 쉐이미 지금이야 로이 로사 쉐이미 꼬마 녀석 쉐이미는 우리가 데리고 간데 너네는 그 나쁜 녀석들 어? 로켓 발사 어? 쉐이미 위험해 너 빨리 도망쳐 너 그러다 잡히고 말 거라구 쉐이미 우리 고기가 꽃으로 변했어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이거 아마 쉐이미가 꽃으로 변신시킨 거야 일단 후퇴다 다음엔 꼭 복사하겠다 꼬마 녀석 오 쉐이미 니가 이거를 다 꽃으로 만들어버린 거야? 쉐이미 정말 대단하잖아 쉐이미 니가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다 쉐이미 이제 니 소원을 이뤘으니까 나중에 볼 수 있음 보자 지금까지 정말 즐거웠어 쉐이미 쉐이미 응? 뭐라고? 쉐이미 나랑 함께 여행을 떠나고 싶다고? 쉐이미 쉐이미 정말 고마워 우리 그러면 우리 평생 이제 같이 함께 여행을 떠나는 거야? 쉐이미 쉐이미 이제 넌 내 거야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